발마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떨려요 네 자 먼저 인기상 두 팀입니다 상품권 10만원 드리고요 시상은 화산동 풍전단 협의회 정지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예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자 인기상 두 분입니다 장갑으로 10번 초원을 불러주신 박시현씨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해 주신 두 분 장갑으로 11번 사랑아 내 사랑아 유미숙씨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해 주시죠 자 상품권 1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여러분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시고요 네 다음 번 또 시상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여상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상품권은 20만원이고요 시상은 화산동 사회단체 협의회 조지캥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지캥 회장님 네 어서오십시오 장여상 창업으로 꾸본 부처같은 인생 정재명 시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상해 주시고요 네 부상으로 20만원에 20만원이죠 네 20만원 네 너무 축하드려요 아 상품권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상품권은 30만원이고요 네 시상은 화산동 주민센터 이규석 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동남이 2박스 보내주시고요 자 우수상 차감호 6번 무조건의 하의수 네 아 네 개그도 해주고 예 심도 다가가 보여주고요 상대가 잘해주세요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상이라 맞춰봐주시죠 하이라이트죠 네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 두근두근 너무 떨려요 예 자 상품권 50만원이고요 자 시상은 화산동 발전위원회 김경호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 못받으신 분 앞으로 한 발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 못받으신 분 이 중에서 한 분입니다 받을수록 이 중에서 한 분 네 최우수상 몇 번이요 네 5번 누가 누가 맞췄어요 버디툴 7번 천영화를 물려주신 이기성씨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만원의 상품권을 갖고 다녔습니다 자 하산동 네 최우수상 이기성씨에게 늘어났습니다 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아파트를 열어라 시즌3 노래자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앞으로 여러분 댁내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 최우수상 수상자의 앵콜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아파트를 열어볼까요 아파트를 열어볼까요 아파트를 열어볼까요 한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도 두 송이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립섭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천년과 비어주세요 고맙어주신 소중한 당신이 그립선